드디어 맥북이 다 왔습니다 짠 어떻게 우리 강아지가 더 좋아하는지 열어볼께요 그럼 저기를 이렇게 괜찮다 시간을 쥐고 몇시냐면요 한시 시계문 열어볼께 연기 너무 예쁘다 진짜로 아이템 케이크 뭐가 없겠지 대충 어떻게 짓으로 그런거 있는거 아닌가 약간 가득 같은 맥북에요 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은 이렇게 되어있네요 M2에요 M2에요 이걸 보고 해야겠죠 괜히 그걸로 더 열어볼라고 이 사과수 두꺼는 어디다 붙이는거지 여기다 여기다 던져줄게요 맥북이를 가져왔어요 맥북이를 가져왔어요 슬그로 슬그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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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단대로 끝까지 또 그쵸 공작 잠시 아 공주 일단은 제가 대한민국 동작지원 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네트워크 선택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8일 오후, 아니 새벽 2시 6분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미국으로 밖에 설정이 안돼, 희한하다, 로그인도 안되고, 이거 보면은 다 미국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금요일 오전 10시에 살고 있어요. 희한하죠? 지금은 자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나는 안 먹겠다고 했는데, 나 왜 저만 살 찌는 거 밖에 안 먹고 싶은데,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먹고 싶었던 건데, 이거 하나 살까봐요. 파인애플도 좋고, 옆에 베리넛 피치도 멋있을 것 같고,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보는 거 마감세. 생각보다 살 게 없어가지고, 현대만 사서 간답니다. 얼른 집에 갈게요.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20분 정도인데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바로 새벽 5시 25분에, 보이죠? 서울 15일이거든요. 피앙세의 생일 선물을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골라둔 게 있기는 한데, 이거 예쁘다. 이것도 예쁘고. 적당한 거. 비싼 거 사주면 좋겠지만, 비싼 거 사주면 안 입을 것 같아. 베드지를 캐나다로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코스에서 산 이런 바지가 있거든요. 100 몇 불 주고, 170불이었나? 약간, 이것도 예쁜데. 이거 셔츠도, 어? 바지네? 이것도 예쁘죠? 그리고, 새벽 5시에, 신상 나랑드 사이다 제로를, 한번 먹어보려고. 1 플러스 1이라서, 이렇게 두 개를, 사왔답니다. 다 바지인가? 이것도 예쁘다. 예쁘죠? 근데 왜 다 짧은 바지요? 이거 예쁜데요? 아무렴, 남자친구는, 허벅지가 짱짱해가지고, 쇼트, 쇼츠보다는, 긴 게, 긴 게, 나요. 그래서, 왜 나 쪼그리고 앉아서 하고 있지? 오? 예쁜데? 타이 예쁘죠? 셔츠도 예쁜데? 슬림 핏. 사진. 영상에 잘도 예쁠 것 같은데, 예쁜데요? 촬영할 땐, 이것도 예쁠 것 같은데, 슬림핏은 솔직히, 요즘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 실제로 안 좋아져야 하는데, 너무 좋아서. 여기, 이런 것 중에서 골라봐도 예쁠 것 같아 이게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건데 이게 약간 스탠다드 핏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사이즈는 XL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 크게 2XL을 해서 크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 그리고 가격도 적당한 39.99분 얘기하다가 일단 기프트카드도 있어서 직접 가서 입어보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예쁜데 덥겠죠 린넨 셔츠 너무 예쁘다 이거 이것도 예쁘다 이거 예쁘죠 왜 이렇게 예쁜 게 많지 같이 가서 고르고 싶다 뭐야 슬림핏 이거 할인해가지고 가격 엄청 괜찮은데 일단은 나랑들을 한 잔 마시고 고르는 건 조금 조금 천천히 골라서 이번 주 금, 토, 일, 월이라고 제가 화요일에 쉬거든요 화요일에 쉬는 날에 주문을 할 수 있게 해야겠어요 일단 요거는 마시고 잘래요 새벽이니까 안녕 안녕 해놓고 또 왔어 이거 리뷰 완전 꼭 해야 돼 그 이유는 이거 쿨피스에 쿨피스에 사이다 탄 맛이에요 맛있다 한동안 이것만 먹을 것 같은데요 밀키스 제로 안녕 짠 이렇게 고침개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반죽을 만들어놓고 외출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부침개를 만들고 있구요 옆에는 국을 끓이고 있는데요 맛있는 소고기 묵국 소고기 묵국 꿀팔팔 끓이고 부침개를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엄마가 김치를 담그셨는데 고마움한 왕손입니다 그 응칠 응팔 이렇게 보면은 혜리랑 엄마가 엄청 손이 크잖아요 그분이랑 거의 맘먹어요 그 피를 못 썩인다고 나도 그렇거든 짠 좀 잘 뒤집지 않았나요 이렇게 공기를 빼줘서 우당탕탕 말리겠죠 공기를 빼준 다음에 팍팍 구워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새로 만든 김치랑 원래는 붕어빵을 먼저 먹으려고 했는데 좀 이따가 먹을게요 너무 맛있는 한상차림을 차렸구요 저는 엄마가 만들어준 이 찰밥이 너무 좋아요 콩이랑 뭐 다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이거 소고기 붓고기 깔끔하게 서울식으로 끓인거구요 파전은 엄마가 이제 다 이렇게 해놓은 반죽을 제가 끓이기만 했구요 싱어치나물이랑 미나리나물에 엄마가 간 만든 김치 그리고 나랑드 파이네클 요거는 지금 원풀원 시어에서 하고 있더라구요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 지금 넷플릭스 보면서 먹으려고 떡참이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떡참이랑 불닭볶음면 큰면인데 로제 이거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 배가고파서 빨리 먹어볼게요 안녕 저는 천재예요 로제를 여기다 넣었더니 너무 맛있어 상기된 거 보이시죠 스트레인지띵스 보면서 먹어볼게요 신난다 파는 친구니까 아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 낀다길래 언니가 모르는 사람이 낀 줄 알고 나도 나도 옛날이였으면 여기저기 많이 만나고 그치 먹어도 되는 거야? 이것도 맛있어 이거 봐라 한국의 맛있다 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